오늘 오전에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여야 의원들의 이 자료 제출 요구 문제를 두고 의사진행 발언이 진행이 되면서 정작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목소리는 거의 들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모두 발언에서 한동훈 후보자의 목소리를 짧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최근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이 법안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자 한동훈 후보자 보시는 것처럼 검수완박이라는 단어를 써서 또 여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자는요. 1100쪽 분량의 서면 답변서를 통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되면 검수완박을 어떻게 막고 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는 위헌성 여부 검토 등도 병행 추진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다시 검수완박을 놓고 정치권이 요동칠 가능성 지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본인들이 검수완박 법안을 야반도주 형태로 처리한 거를 국민들이 빨리 잊어줬으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수완박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자와 논박을 벌이는 것을 최대한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청문회들을 보면요. 자료 제출 서로 기싸움 하긴 했지만 9시간 이상 이걸 가지고 끈 적은 잘 없었습니다. 이거는 제 생각에 민주당에서 검수완박과 관련해서 한동훈 후보자와 논박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오히려 약간 사보타지 내지는 지연 전략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수완박 법안 안에 많은 전문가들, 한동훈 후보자 혼자가 아니고요. 많은 법학자들이 좀 위헌성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향후의 대처 방안, 위헌 소송 등을 포함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글쎄요. 저는 민주당 위원들이 왜 이 주장의 당부를 제대로 논박하지 않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변호사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희가 지난주에도 다른 편안들과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대가 되는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의 의사를 거침없이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혹시 온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거침없는 한동훈 후보자의 발언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지금 의사진행 발언을 2시간 넘게 진행한 게 아니냐, 지금 그 지적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장 변호사님은. 사실 겹치는 부분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이재명 전 지사 당시 후보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힘이 칼끝을 벼리겠다. 그리고 대장동 호흡을 샅샅이 국민 앞에 드러내겠다라고 했지만 결과물 상당히 초라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아마 오후에는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이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후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오후에 펼쳐지는지 왜냐하면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 본인의 어떤 정무적인 그런 어떤 정치적인 입지와 관련해서 비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비위 그리고 의혹도 상당합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당연하게도 송곳 검증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